딱 옆에 앞만 보면 돼요 한번 해볼게요 진짜 혼자 가는 거예요? 아 살짝 겁나지 살짝 겁나지 건네 할 수 있어 화이팅 났다 났다 손 났다 표정 표정 미소 와 거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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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거누 우와 완전 잘해 잘해 즐기고 있어 거누야 거누야 진짜 진짜 용감해졌다 감 잡아 너 왜 이렇게 잘해 내가 알던 거누가 아닌데 똥한다 똥한다 혼자 기다리세요 기다려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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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심했네 어디 어디 야 야 야 괜찮아 거누야 괜찮아 거누 이거 괜찮아요? 아 괜찮죠 괜찮죠 안전합니다 아 울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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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랬어 놀랬어 어떡해 이 정도로 물이 많이 들어올 줄 몰랐어 좀 물 먹으면서 배워야 돼요 맞아요 배울 때 이게 선생님 말 들어 이거 없으면 가면 안 돼 이거 들어가면 안 돼 오케이 괜찮아? 네 네 괜찮아 선생님 없으면 가면 안 돼 오케이 그냥 이거 여기만 위에만 있어야 돼 그냥 그냥 들어가면 안 돼 안 들려 지금 귀에 안 들려 잘했어 근데 돈 오는데 스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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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괜찮아 스톱 괜찮아 한 번 더 고통스러우면 안 타거든요 고통스러우면 안 타거든요 범위야 너 엄청 잘했어 너 처음 가면 엄청 잘하는 거야 아 서핑이 체질이 많나 보다 보니까 진짜 잘했어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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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 먹으면 그날은 끝이다 이러는데 바꿔시죠 발 내리고 앞에 봐 앞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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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한 번 넘어지니까 불안해졌어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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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먹었어 왜 놀랄 텐데 진짜pen col협 아이고 아이고 여기서 내려온다고? 우와 조심잡아 오늘 뭘 공포하나 그냥 다 오늘 다 이겼네 맞아요 다 이겼네요 잘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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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건우 진짜 멋있다 야 진짜 멋있다 건우 오케이 고고고고 한 번 더 돌아볼게요 본다고요?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쌤? 걸음 재밌어 우와 뭐야 꽃받침까지? 뭐야 이 포즈는 아버지 야 건우는 진짜 멋있었다 아들 한 거 보셨죠? 앞을 빼시고 오셔야 됩니다 사색됐다 사색 얼굴이 벌써 심장이 좀 살짝살짝 뛰고 있고 긴장이 되는 것 같아요 운동을 땅에서만 해봐가지고 땅에 발이 닿아야 안전함을 느낌입니다 손을 이렇게 펴고 아빠 아프라네 아빠 아빠 위험해요 아빠 오 잘하신다 역시 하체 힘이 가스 있어요 동갑해요 아빠 아버님 나오시래요 야 건우 진짜 좋아한다 중급용 보드래요 저는 또 이제 대박 건우 준비다 건우 화이팅 계속 연습하고 있는구만 제가 했어요 어? 고마세요 그만해 그만해 어 물놀이 재밌어 우와 좋다 좋다 아빠 비 오는 날 물놀이 좋네 좋아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아 차가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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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한테 좋다 좋다 아빠 아빠 버터야죠 아빠 살려 아빠 살려 아빠 살려 아 진짜 재밌겠다 진짜 재밌겠다 진짜 재밌겠다 진짜 재밌겠다 아빠 괜찮아? 뒤로 계속 물놀이 건우 서핑보이 댁의 미션 완전 성공 출발 출발 서핑 수업을 끝낸 건우 하시는